시와 오아시스 아 맞다 도네이션은 이제 음성 끄겠습니다 스토리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도네이션 음성은 꺼놓고 플레이 하겠습니다 피클ista 피클ista 사람들이 포톨리마이오스 너는 시와의 메타이예요! 너는 시와의 메타이예요! 메자이콜을 지켜보라고 생각했을때는 파로를 도와줄거야. 저는 파로를 지켜보라고 생각했을때는. 보이셨어요? 저는 제 이름을 읽어버리지. 우리는 너너들에 찾을거예요. 너의 숨을! 숨을... 난 절대 숨을... 난 이 눈빛을... 이 눈빛을... 그리고 너 모두 죽을 수 있어! 그 날 그 날의 물을 쏟아! 시와! 처음부터는 장난이 아닌데, 액션이? 당신이 제 마스터에게 부족하였고, 죽을래! 그것은 내 마스터에게 부족하옵소서! 마스터, 고살아라! 나는 이 스워덴 보디가인다! 다크스도울 아니네! 다크스도울, 존경! 내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다那麼 발견된 이곳은 너와 함께 충실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 넌 맞게 된다. 우리의 정신을 불러요. 우리의 정신을 불러요. 우리의 정신을 불러요. 죽음을 불러요. 그럼요. grab-rb-rt, olit-rb-rb sekali 야, 누르기 힘들다. 그러것선 ! 뷔żenia dış하네. 분리37 bm-rb gm-rb 6달 암살 테크트리가 있네 나 이거 재미있을 것 같아 나 이거 재미있을 것 같아 퐁뎅이 소리 어때요? 소리 좀 커졌죠? 두배로 키웠는데 소리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까? 아이고 어둡다 횃불 길게 눌러 소리 괜찮지? 아 이런 거를 다 구경하면서 가는데 왜 난이도가 이렇게 쉬운 보통 어려움으로 되어 있는지 알겠어요 이거 다크 소울이야 이제 실력 게임이란 말이야 암살 게임이 아니라 이 유비도 이제 저 뭐야 초강수를 둔거야 이건 어새신크리드 소울입니다 이건 어새신크리드 소울입니다 저는 사냥꾼 할 겁니다 저는 사냥꾼 할 겁니다 저는 사냥꾼 할 겁니다 저는 사냥꾼 할 겁니다 오 여기도 맞네 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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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잖아 파밍 해야 되잖아 파밍 시스템 파밍 시스템 파밍 이 케이점이었어... 렘프의 지니같이... 이pical 옒은데... 탠로 잘 걸려. 이 방법밖에 없음 텐 lily... 다에게 손을 남아줄게... 위치의 수소.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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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그냥 자파래, 자파. 이거는 끼는 게 아니라. 응, 자파입니다. 주기적으로 요거를 이렇게 눌러줘야 여기 갱신이 되는군요. 좋은 템이 있을지도 모르겠네. 이게 아마 골드 에디션 사면은 처음부터 전설템 낄 수 있다며. 근데 저는 골드 에디션 안 샀어요. 왜냐면, 이럴 줄 모르고. 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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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거기다. 살걸. 이 길이요? 군대자들... 당연하죠. 들어와! 죽어! 죽어! 헬멧! 조심해! 불! 너는? 그건 악랄이야! 내 차례! 금방 잡고, 내 차례! 너는 저에게는 존재하는거야! 그가 진해! 그래, 우리의 인성질을 지웁니다. 잠전하겠네! 그 날이 선을 달아줄게 나는 그는 새로운 친구가 만들어졌어 그들이 그는 군대에 만들었다고? 내가 널 잘 받았다고 하셨어 아! 몇 년이 지났어! 그 눈을 봐 봐! 나는 거의 한 년이 되었지 나는 이곳은 일을 하고 싶어 일을 꺼내줄 시와는 모든 사람은 다 달라요. 그는 죽을 수 없는 것과 죽을 수 없는 것과 죽을 수 없는 것과 죽을 수 없는 것과 마스코의 한 명을 죽였어요 헤론 4명 가라! 이 길이 짧은 길이었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러나 우리의 첫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것에 막 우아우아 하긴 했는가? 하지만...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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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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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아이가 깊게라 아... 바야에크가 더 어려운 것 같다 당신은 나를 정을 지켜 봤는데 그러나 우리의자은 나를 전당했고 모든 전당을 행사하려는 것을 전라로 전당을 좀 더 situations 도로미가 다 멈출 수 있다는 것 같다 저는 이곳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제 자신의 정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당신이 닮았을 것입니다, 센니. 여기가 뭐지? 갤리싱이 사라졌습니다. 이곳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입니다. 뱅에 닮았다. 뱅에 닮았다. 뱅에 닮았다. 시와라는 새로운 구역 발견. 뱅에 닮았다! 뱅에 닮았다! 예전에는 됐는데 예전에는 됐는데 스카이 림이 비슷하다 스카이 림이 처음에 윈터 그반 스카이 림이 처음에 윈터 그반 오우, 가겠습니다. 좀 비켜주십시오 오우, 가겠습니다. 시가님 고맙습니다 시작한지 얼마나 되었나요? 아, 요것도 꺼야 되는데 저 응원도 깜빡했네 이제 한 한 시간 됐나? 됐어 얼마 안됐어 복구 시작한지 음원 음성도, 죄송하지만 스토리의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이 집이 폭발했고 와이핫은 눈에 비해 보장이 없으니 끝에 비해서 대겸까지 손을 어렵게 우리는 모두가 지나 faint 자세히 전개하고 뭐지 ising here 자 teor이든 구입이 없을게 너 seus 집 것을 갈 거야? 나는 여기가 없을게 아니 아이비스에 대해 알려주시오 이번더의 아이비스는? 메뚜아문 여기? 오아시에서의 폭로가 그들은 우리의 폭로가 더 강한 것 같더라 이번더 그들은 마주에서 마주하고 싸웠고 메뚜아문이 여기 있다면 들은 지하가 그들은 그들은 모두 죽을때 그들은 맹시지 않게 그들은 얇고 힘이 하지만 아주 강력한 것 같더라 오우! 아! 오우! 죽여! 너는 너무 멀리 없을 것 같다. 그쪽으로 걸어. 벅크 이 친구가 자라고 하라고 하셨어 중심해, 친구! 조금 힘든 날이 되셨어 저는 여행에 관심이 없지 나는 이 여행을 준비해야 돼 헤드수, 헤드수, 한 번 다시 아놔요! 어? 아예! 라비아! 내 라비아! 아예! 너는 왜 그러지? 아, 너는 왜 그러지? 너는 걱정할 수 있어야 해. 아! 너 봐! 컷! 칼뚜션! 나, 나, 나 괜찮아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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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켜줄게. 아, 너는 변하지 못했어. 너와 아야... 너 둘은 항상 맞은 것 같았다. 아예 부모님들에게 반죽을 했다. 시간은 변했었지만, 너는... 내가 지켜줄게. 아예 부모님들에게 반죽을 했다. 아예 부모님들에게 반죽을 했다. 하하하하... 내가 지켜줄게. 아, 라비아! 내가 지켜줄게. 너는 메주누문과 지켜줄게. 사실, 내 친구... 너는 좋아해. 너는 좋아해. 너는 좋아해. 나의 대기중은 바로 앞에다. 뭐? 뭐? 그 닭에 있는거랑 임마. 한의 대기중의 왼쪽은 한조, 내려주세요. 한조, 내려주세요. 연습을 해야지. 뭐지? 서조사, 저한테 올게요! 빨리, 빨리. 집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 그치! 우리 그냥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크 루젝이 죽었다고 하셨습니다. 제 친구, 메짜리, 혹시 도착했다고 하셨을까요? 이리 와! 제 이름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엠부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엠부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내 책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이것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뭐지? 누구야? 조금만 기다려. 그가 너무 가까워졌어. 이제 그들과 함께 해. 그들과의 몸이 밖으로 내리지 않지? 비가 웅크리는데... 그는 놀라워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가 안 볼 수 있을 것 같아. 어디에 있는지? 디모카트야? 유이파이바를 너무 무거운 거라 어색! 헤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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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헿~! 도룽이네! 도룽이네! 헐! 도룽이네! 도룽이네! 도망간다! 아, 이 녀석! 이 녀석!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바엥. 내가 말했을때, 이 녀석은 이 녀석을 듣지 못해. 그들은 그런 여쭤도 믿을 수 없는 곳이였다 부끄럽다 flee다! 제가 다 여쭤보려고 합니다 라도의 세워국은 지금? 다들 도움이emos 했다. 저는 여쭤보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더 나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dit. 당신의 지능은 여쭤면 정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죽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맨쥅루문 그 먼저chino가 이끌었을 때,에드에게 도망갔다 당연히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은 우리의 꽃을 배우고 싶다. 제 가족의 자원의 위험을 위하여 더욱더 지지할 곳에 이동할 수 있다. 당신은 그의 사람이다. 당신은 못먹을 것이다. 나는 그를 찾으러, 죽을 것이다. 그 자세한 정신 조종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다. 그리고 그 자세한 정신 조종하는 것이다. 나는 걱정하지 않다. 너 죽을 것이다. 너는 더 힘들어해야 할 것이다. 그 자세한 정신 조종하는 것이다. 하지만 너는 더 좋은 아메. 아, 나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가방이 더 어려워. 그 자세한 정신 조종하는 것이다. 나는 그 자세한 정신 조종하는 것이다. 네, 베네베이, 당신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니면 산왕달마, 당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세누? 나는 맨시티에게 누구냐? 누구야? 세누, 어르신! 좋은 성격! 라비아는 도움이 되었군요. 나는 땅카. 당신은 도움이 되었군요, 바이악. 당신은 도움이 되었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아멘을 찾기위하고 있겠군요. 나는 지애들. 납ens이. 무슨 일에 있습니까? 정말 힘들게 합니다. manter의 박탈이. 어쩌면, 지금은 덧붙이는 것 같네요. 우리 나라, 조이, 우리 나라, 맥세라! 예전에 이끌어 가뭄이 다행이다. 전처를 도착시키시오. 를 요구하기 위해서.. 마이옥. 내가 사소의 도적들이 다 하고있을까? 공부들의 물을 갈치하고 있다네. 가죽을 갈치고 있다네. 가죽은 어디서 얻을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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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죽은 어디서 얻으키orient다? 가죽은 어디서 얻을 수 있으나? 가죽은 어디서 얻을 수 있으나? 칭찬해, 칭찬해. 칭찬해! 칭찬해! 아, 이게 좀 잔인하다, 그렇지? 출발해. 칭찬해, 칭찬해. 아, 이건 못 죽이겠는데 참아? 아, 못 죽이겠는데 참아? 큐우!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이쯔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쯔다, 칭찬해. 흉갑! 흉..갑! 스토리 메인 퀘스트 스토리 메인 퀘스트 스토리 메인 퀘스트 스토리 메인 스토리 메인